안녕하세요. 고양이와 아저씨입니다. 다미를 처음 본 건 2013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. 다미를 데리고 와서는 처음에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다미를 키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다미와 옥상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. 얼마 전 예전 휴대폰에 있던 다미와 옥상에서 캠핑을 하던 영상이 있어서 올려봅니다. 한 6년 전 영상인데 비도 오고 텐트 안에서 음악도 들으면서 참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센터에서 다미를 키울 때는 회원분들이 다미를 아주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여름이와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다미도 그때가 가끔은 생각나겠죠.